우와, 날씨 진짜 좋다! 어? 저기 새도 날아가네? 응?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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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친구들, 우리 발밑에는 조그만 벅스는 자들이 숨어있대요 얘들아, 이제 좀 나와봐 유라랑 놀자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서 햇볕 좀 빼야겠다 아, 기분 좋아 팔랑팔랑팔랑팔랑 유라, 나 불렀어? 어, 홍대미님 나왔네 나도 있어, 유라 안녕, 친구들, 난 사막인이야 멋진 손을 가지고 있지 팔랑팔랑 라비님도 왔네 안녕, 유라 무당벌레, 나랑 같이 놀자 무당벌레는 점프, 가치가 사막인인 아직 안 나온 친구들은 어디 있는 거지? 헤헤, 젤리 먹느라고 좀 늦었어 사슴벌레는 하늘을 나는 멋진 잠자리님 하늘하면 나 하늘 쏘님도 빠질 수 없어 윙, 윙, 윙 어, 말버리님도 왔네 걱정하지 마, 유라 널 쏘진 않을 테니까 히히, 그래도 내가 부르니까 다 나왔어 히히, 반가워, 얘들아 오랜만이야 유라, 우리랑 놀려고 부른 거야? 사실 내가 오늘 너희들을 모두 모은 이유가 있어 어? 이유가 있다고? 뭔데? 바로바로 최고의 벅슨인을 뽑을 거거든 뽑힌 벅슨인의 이름으로 유라의 놀자 친구들에게 선물을 해줄 거야 오호, 정말? 최고의 벅슨인이라고? 그럼 나 풍뎅이닌 아니겠어? 풍뎅이닌,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사슴벌레닌도 있다고 음, 한번 겨려볼 테야 자자, 너희들 싸우지 말고 하, 최고의 벅슨인하면 나 무당벌레닌이지 아니, 아니야 나 나비닌이라고 나 말버리닌이 있다고 나 하늘 쏘니니, 최고의 벅슨인이야 사막이닌, 메뚜기닌이 최고의 벅슨인이라고 자자, 얘들아, 싸우지 말고 흠, 이렇게 해서는 최고의 벅슨인을 뽑을 수 없겠어 좋아, 그럼 순서대로 너희들의 매력을 말해보라고 내가 공평하게 뽑아줄게 우리 친구들은 오늘 끝까지 보고 벅슨인을 주는 선물 꼭 받아가세요 나는 풍뎅이닌! 헤헤헤 으아, 풍뎅이가 뻣뿌면 체계! 으악! 하아 우와, 풍뎅이닌 대단하다 멋진 단단한 뿔을 가지고 있구나 음, 매력이지 매력 잠깐, 유라! 나도 멋진 뿔 있다고 풍뎅이닌 그 정도 가지고 뭘? 어? 나랑 붙어보자 이거야? 어? 풍뎅이닌이랑 사슴벌레닌의 멋진 뿔로 싸우면 과연 누가 익을까? 풍뎅이닌과 사슴벌레닌은 좋은 라이벌이에요 오늘 시합도 결판이 나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래서야 어이,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뿔로만 싸울 거야 이렇게 무기를 이용해야지, 나처럼 무기는 손으로 만드는 게 기본이에요 뒤에 있는 기계는? 가끔 기분이 내키면 사용하곤 하죠 다 됐다, 소! 오, 멋진다! 무겁냐, 소! 하나도 안 무겁두... 살짝큼 무거웠나 보구먼소 이게 뭐야, 하늘손인 하지만 다음번에 멋진 발명품을 만들길 바래 음, 그 다음은 누굴 만나보지? 나처럼 뛰어봐요, 이렇게 활짝! 활짝! 우와, 메뚜기닌 진짜 잘 뛴다 나는 엄청난 점프력으로 상대를 따돌리지 흐흐, 하지만 가장 강력한 닌은 나 말벌이닌이라고 이름만 들어도 무섭지? 말벌! 어, 말벌이닌 너무 무서워 싫어, 싫어 어, 말벌이닌은 항상 저런다니까 무서워 어서 피해 대기닌 도망쳐! 뒤에, 뒤에 있어요! 히히, 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하는 나비닌 난 싸움은 싫어, 평화주의자라고 음, 맞아, 맞아 유라도 싸움 싫어 난 싸움이 좋아 날카로운 낫 벅스닌 최고의 헌터 사마균니닌 나가신다 비켜라 우와, 진짜 멋지다 사마균인 히히, 근데 너를 손 한 번 안 들고 무찌른 벅스닌이 있다던데 어, 아니야, 아니야 보여주지 마, 보여주지 마 보여주지 마 구려구려 술 구려구려 술 으아, 이거 뭐야 으음, 냄새 구려구려 술 깜빠라밤 히히, 내가 이겼다 역시 무당벌레닌이야 역시 무당벌레닌이야 그럼 승리의 무당벌레닌에게 선물을 줘야지 재미있는 미끄럼틀 야호, 히히, 여기 서면 되나? 꽉 잡아 히히, 재밌다 아, 오늘 소개해준 벅스닌 말고도 정말 많은 벅스닌과 벅스닌 기믹맥카들이 있다고 하죠? 히히, 히히, 히히 로봇모드 등장 우와, 벅스닌 진짜 재밌겠다 그럼 무당벌레닌 최고의 벅스닌이 된 기념으로 친구들한테 이벤트 소개해줄테야 좋아, 나 무당벌레닌이 소개시켜주지 먼저 24명의 친구들에게는 사슴벌레닌과 풍데이닌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보내줄거고 10명의 친구들에게는 커다란 벅스닌 캐슬을 보내줄거야 응모 방법은 유라가 좀 소개해줘 알았어 응모 방법은요 첫번째, 유라야 놀자 구독하기와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 두번째, 이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다 세번째, 이 영상 아래의 유튜브 댓글로 자신의 공유한 SNS 주소를 남긴다 이벤트 기간은요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6월 5일 유라야 놀자 네이버 카페와 SNS를 통해서 발표됩니다 많이 많이 응모해주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 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구독 꾹꾹꾹 jiħ divided shouting 좋아요 꾹꾹꾹 Hunt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